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인터넷에서 유행 중인 젤리를 사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쿄우젤리가 전부 품절이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만들어 볼게요 오늘 만들 젤리는 포도젤리라서 그래서 포도주스랑 식용 젤라틴 준비했구요 처음에 일단 젤라틴을 물에 녹여야 돼서 물을 끓이도록 할게요 이거 물 끓이고 있거든요 물 끓인 물에 가루 다 넣고 지금 준비한 주스랑 다 섞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면 젤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넣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왕제리 대왕제리 대왕제리를 만들거라서 큰 불을 사용할건데요 여기에 대왕제리를 만들거라서 이렇게 젤라틴을 녹인 물을 넣고 맛을 넣어줄 주스를 같이 넣어줄 저희는 포도잼이니까 포도주스를 넣을게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젤라틴을 더 넣어주고 이 정도 양이면 좀 더 넣어줘야겠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아름다워 이렇게 젤라틴이랑 주스를 섞어줬으면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식혀주면 젤리가 완성이 된대요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냉장고에 넣어볼게요 넣을게요 넣을게요 오오 젤리 났다거나? 미즈っぽ이네 미즈っぽ이던데 젤리가... 이거 다이죽구나? 고와이 젤리, 이 마을이? 킥 때, 이거 쓸어? 잘라 볼게요 식감 눈이 보인다. 눈이 보인다. 눈이 보인다. 아니, 눈이 보인다. 아니, 눈이 보인다. 3, 2, 1! 너무 힘들어. 잠시만. 20, 2 3, 2, 3 조금崩れた! 조금崩れた 固まっている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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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오오 Ex وهけたよ できました faces honestly ech Tálitz もっとさ 私も大きくなると 重力感 重さで って言って 量ってみようかな 응 난 기억하나 지금부터 집에 있는 체중계에 한번 무게를 재어볼게요 산텐 용기로 3.4kg짜리 젤리다 시중에서 파는 조그마한 젤리고 이번에 만든 젤리인데 이게 160g 이게 3.3kg? 3kg정도? 엄청 차이가 나네 아지가 더 없거나 응 타벼때 더 없거나 응 2kg 3kg 2kg 2kg 1kg 1kg 2kg dead 뜨섬 돼서 전$20 Lisa 재정 ㅋㅋㅋㅋ 구shire 아주 부드러워 아, 부드러워? 더 부드러운 젤리에 넣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잘 섞어져 잘 섞어져 잘 섞어져 잘 섞어져 간식은 전혀 그런 거 같아요 오 오 응 응 너무 부드러워? 응 부도의 맛은 없지? 응 전혀 없지 색이 너무濃이니까 응 나도 먹어도 먹어볼까요? 응 나도 먹어볼까요? 응 그래, 그래 터트려 오 오 우와 우와 흠 으 으 으 으 아 나 토토가 이제따라 요까딱하나? 응 다큐 누나가 혼또니 쇼코카와 자 오늘 이렇게 대왕 포도젤리를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뭔가 선지느낌이 나서 좀 그렇긴 한데 처음에 안될거 같아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돼서 신기하고 어쨌든 이거 어떻게 다 먹죠?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러 가볼게요 오늘 대카이 부도젤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